광희 씨, 방석을 끌고 올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인가요? 아 근데 누나들이 다들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착한데 딱히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, 다들 포기하실 것 같은데요?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우리 광희 씨를 비스 하실 분들 출발해 보세요 자 5초 드립니다, 5! 비트도 원하시면 드릴게요 4, 3, 2, 1 광희는 마음이 착해서 아무도 안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, 오케이 됐습니다 자, 광희 씨 몇 명 왔을 것 같아요? 어, 근데 한 명 정도가 왔을 것 같아요 따로 있네요 신봉순 씨, 방석에 엔진이 있어요? 왜? 스키즈 마크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, 교통사항 사항이 되겠어요 자, 광희 씨, 돌아주세요 나 참 만나드리는데, 과연 오, 깜짝이야 그래도 좋아해 아, 깜짝이야 집 불량 나왔다고 좋아해 강제기 같은 일하고 강력하게 쳐 그래, 광희야 어 어, 요즘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어, 진짜 진짜 어, 그래서 비율도 많이 좋아지고 근데 옷 꼬라지가 이게 뭐냐? 옷 꼬라지가 이게 뭐야? 내가, 이거 검은수가 준 옷이야 아, 이거 진짜 한 거야, 지금 운수 형과 진짜 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, 장난 아니야, 진짜 아, 죄송합니다 네가, 네가 못 살린 거 같고 아,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, 들어와 들어와 이게 뭐야 들어와 아이고, 들어와 아이고, 세상에 과연 봉선사가 어떻게 사실 깔 게 없던 거야 더 갈겨, 더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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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강이 여우 너 군에 갔을 때 예 휴가 나왔을 때 그랬지 누나한테 전화했지 오오 오오 누나 잘 있느냐고 맞지 제대하는 함께 보자고 맞지 제대하니까 전화 한 통 없고 오오 살만 빼고 방금 온국 돌아다니더라 이 안을 봤지 ㅋㅋ 아, 그냥 욕을 해 아, 그냥 욕을 해 그냥 욕이잖아 뽈뽈뽈뽈 레비야, 맞아 레비야! 레비야 봐 안을 봤지 너 아내 봤지 이런 거 안을 봤지 그냥 그냥 욕을 하면 어떻게 해 얘가 갈거 달라고 내가 내 주어야지 이.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다신 보지마요, 이.. 축하파이돌은 지구생. 나랑.. 날 욕을 하면 어떡해. 상욕을 했어, 상욕을. 이게 랩을 하면 과격하게 해야 된다는 고전관념 때문에. 아니, 이게 괜찮아요. 입으로 온 게 아니라 입에도 안 맞는 그런 흉한 말을 해버렸어요. 오늘 입 씻어야겠다. 됐지, 됐지. 오늘 입 씻어야겠다. 자, 그럼 박희 씨. 최종 컨택 전에 눈빛 기왕 3초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뭐 래프 욕 두려워. 너무 웃겨하느라 해. 해, 해, 그래도 해야지. 아, 진짜. 자, 먼저 봉솔 씨와.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미안해. 아, 진짜 언니. 걸그룹이야. 미안해요. 나 눈빛기 말려줄게.